4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징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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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2분 남았습니다. 鶏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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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았습니다. 鶏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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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전 마치겠습니다 전우성 학생부터 PT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시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든 호텔의 이름은 블루발리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해외연수를 가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수업표를 보내면 되는데 그 발리의 해변가를 생각하면서 이 PT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색깔을 내기 위해서 블루 플러스로 사용하였고 과자 색깔을 더 맞추기 위해서 라임 주스를 사용하여 과자 색깔을 더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 발리의 중단화적인 맛을 위해 PT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고추 PT 시작하세요 PT 시작했습니다 저는 타퀸은 무한국입니다 나와 에너지로 상관해서 호환하는 루투로 연주의 맛을 위해 신장해서 도는 신장 연주가 이렇게 조립하고 연주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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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